여러분의 돈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돈을 지켜드리는 머니라벨 작가 김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처음에 보고서 이게 아이 교육에 대한 단순한 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머니시오 나가셔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재테크 책을 쓰시고 이번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쓰신가요? 네네. 네 번째 책이 자녀 교육 책이죠. 첫 번째 책은 경제적 자유인을 위한 재테크 책을 썼었고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 경영 관련 책을 썼었고 세 번째는 독서로 인생 혁명할 수 있는 독서 관련 책을 썼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 교육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그 재테크 책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세상에도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다방면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사람들한테 조금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다방면에서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네 번째 책은 제 전집과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거기 공교육과 사교육을 오가면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끼고 깨닫은 점들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막상 학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려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아 이거 되게 너무 좋은데 도움이 됐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이제 학부모든 본인의 교육 경험이든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목적 없이 경쟁 구도에 일렬을 줄 세워지는 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아이 학교 입학할 때 제일 큰 고민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로드맵을 짜야 될지 그때 고민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은 아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말 잘 듣는 회사는 기르는 교육이구나 그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좀 다방면을 교육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교육이 너무 매몰되는 거 사교육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불안감에 또 옆집 아이가 하니까 또 안 하면 나만 뒤처질까 봐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지는 문화가 너무 안타까웠고 또 사교육 자체가 부모들한테 큰 짐이 되다 보니까 가정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아이들조차도 본인이 왜 이 교육을 배우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목적의식 없이 그냥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자녀를 몇 명 키우고 계신 거죠? 한 명이. 그럼 그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키실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말이 많잖아요. 학벌의 가치가 떨어져서 차라리 사교육비를 먹어서 포크레인을 사주겠다는 아이에게 차라리 주식을 사주겠다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재테크 책도 쓰셨고 자녀교육서도 쓰신 입장에서 작가님께서는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하기보다 보다는 제가 많이 내려놓은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려는 욕심을 내리는 것 같아요.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크는 거 저도 어쨌든 엄마가 처음이니까 엄마 나이를 같이 먹어 가고 아이도 잘하고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하자는 게 되게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내리다 보니까 육아가 훨씬 더 편해졌고 그다음에 아이를 지켜봐주고 아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바라는 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아이를 사회적 알람에 맞춰 키우지 말자라는 제가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20살에 대학을 가야 되고 20몇 살에 취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정해진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정해진 거 그거에 맞춰 키우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지 아니면 사회가 만드는 틀에 맞춰서 산 인생인 건지 구분이 참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키우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알람에 맞추지 말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참 말은 좋은데 많은 학부모인데 현실적으로 경쟁도 하고 이제 이러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는데 작가님께서 그런 우려나 걱정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제가 사회적 알람 맞춰 키우지 말자 처음 생겼던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아이를 시골 학교를 보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남자이고 생일이 늦다 보니까 우선 남자 여자아이도 더 빠르거든요.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생일이 늦다 보니까 1월생과 11월생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걸로 부모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어떤 계기가 한번 시골 학교를 보내는 걸 끝이 아니라 한번쯤 저 신이 저한테 약간 실험하는 느낌? 진짜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라고 봤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알람 맞춰 키우지 말고 우리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이 아이도 자기 역량을, 재능을 피울 시기가 있겠지 싶어서 그냥 그걸 바라봐 주기로 한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 책 공부 그룹과 회학 탄력성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제가 결국 생각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라고 저희가 유대인 교육으로 되게 하부르타 교육하든지 열심히 하신 심정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게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독서를 통한 지혜를 갖고는 머리 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른 거였는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가 좀 더 보이고 제 삶을 돌아 봤을 때 부모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이가 뭔가를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정말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책을 쓰게 됐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보통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공부 그릇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개념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 그릇은? 공부 그릇은 뭐냐면 아이가 공부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 게 다르거든요. 공부 역량이 큰지 안 큰지 근데 결국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사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을 계속 시키면 아이가 시험을 잘 보는 아이로는 잘할 수 있지만 공부 그릇이 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량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아이 내공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그릇은 굳이 우리가 보통 저희 아이한테도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지혜를 터득하고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되게 같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크게 보면 공부라는 게 학교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공부까지 통틀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교 교과목의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학습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군요. 이제 작가님처럼 내가 만약에 뚜렷한 뭔가 학습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김연아처럼 피결 잘 타면 나는 피결 밀어줄 수 있어. 우리 아이가 이세돌처럼 바둑을 잘하면 바둑 밀어줄 수 있어. 그렇게 다 말씀하신 부모님이 많은데 항상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다. 할 게 없어서 공부시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모님들 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피디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였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 자체로만 인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애는 잘한 게 없어서 공부시킨다길래 그럼 공부 목표는 하버드겠네요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눠봤을 때 놀랐던 게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면 박지성, 스케이트를 좋아하면 김연아 그런 탐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보면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나중에 체육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코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저희 아이가 그때 다니던 스포츠클럽에 그런 조그만 코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보면 방향을 바꿔서 그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업가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길은 다양한데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 걸어온 길과 부모들의 인사이트로만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맞춰 키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학원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들 방치를 일단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저희가 방치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질문 전에 앞에 보면 답이 있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뭔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강박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 애가 어디 대학은 가줘야겠지 얘는 뭐 해야겠지 이런 게 정해놓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내려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막 시켜야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저를 저는 저를 보면서 아이에 대해 욕심을 안 내고 속도 조절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작가로 살 거라는 건 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 물론 20대 때도 물론 제가 작가의 길을 들어온 건 40 넘어서거든요. 새로운 분야에 눈을 떴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이러면 작가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갈아갈지는 부모가 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해보면 의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극을 했는데 거기서 너무 심취해가지고 의대를 때려 칠 판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요즘에 옛날에 저도 이런 경험이 잘 풀 때는 아이들한테 항상 꿈을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물어본 게 꿈도 물어보지만 없으면 괜찮아. 너가 좋아하는 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설사 찾았다는데 그게 진짜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진짜 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세상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의 자녀분도 뭘 시켜야 될지 혹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작가님께서는 뭘 해야 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가만히 지켜봤다든지 그냥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드물게 저희 집이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집에 TV도 없어요. TV도 없는 환경에서 아이가 자랐고 그 다음 휴대폰도 아직까지는 없고 몇 살이죠? 네. 중학교 1학년도 아직도 없어요? 들어가요. 얘 들어간 게 없어요? 네. 휴대폰도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워낙 IT가 공급이 되니까 패드랑 되게 잘 다루고 하는데 아직은 휴대폰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고 자연에서 놀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크는 부분도 있고 물론 엄마는 이런 어떤 걸 기대하고 내가 어떤 환경을 맞춰줬을 뿐이지 제가 기대한 만큼의 그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결과일까라고 예상하기는 그렇긴 한데 적어도 좀 자유롭게 컸던 거 그 다음에 되게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원 다니기 바쁜데 저희 아이는 되게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 호기심이 이 아이가 세상이 많다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다양했던 거죠. 식물도 키워야 되고 곤충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밖에도 뛰어놀아야 되고 좀 다방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너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도 좀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많이 좀 가끔 도와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캠핑이라든 이런 것들도 주말마다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 저희 주변 tv가 없으니까 같이 산책을 간다든지 영화를 함께 본다든지 가족끼리 함께하는 일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유아교육 책들 저자분들 몇 명 인터뷰 해봤을 때는 요즘에 워낙 사교육이 치열해가지고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 것부터 사교육이 시작이 되고 들어가서도 경쟁이고 이렇다던데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받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길들여지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그 자체잖아요. 근데 요즘 과외 선생님을 붙이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 아예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선생님이 차려준 대로 그 선생님들이 알려준 대로 이대로만 하게 되면 시행차는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길들여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과외로 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과외받을래요. 뭐가 막히면 엄마 나 과외 선생님 구해줘 애들이 무슨 문제를 막히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기 보다는 과외 선생님 없어? 배우는 없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더 그걸 차단하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적절한 이유는 특히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중학교 때 종합학원 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례가 벌어지냐면 종합학원으로 가면 선생님 저 시험 봐요 라고 말만 하면 감옥별로 써머리가 많은데 다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그걸 애우기만 하면 뭐 중학교 시험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오픈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내가 공부 좀 하네 라고 착각에 빠져서 거기에 그대로 노는 거죠. 근데 막상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 당시 제가 과거에 동화봉이 많지 않았으니까 영수원 보도 다녔으니까 그럼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 했던 아이들도 성적이 추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공부 방법을 터득하려면 이미 고의가 되어 있고 근데 고 1 때부터 입시의 시작인데 당연히 뒤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학교 학생은 가급적이면 종합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은 학교 공부, 학교 성적에 대한 입장이 예를 들어서 이걸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분이 있고 이거는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잘하면 좋다는 측도 있을 거고 인생에서 성공과 학교 공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있어요? 작가님은?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중간쯤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적도 아이가 아 내가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네 그게 본인한테 공부가 되고 공교가 될 수도 있고 아 나는 괜찮아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라고 그게 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굳이 그 애한테 공부를 강의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확실한 건 학교에서 1등이 사회에서 1등은 아니다. 그것만큼 정말 팩트가 아닌가 그리고 공부를 잘할 때에서 인생에서 잘 살게 된다 이런 거 진짜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런 관련성은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아이였어요. 근데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원래 저는 제 실력을 가면 7학교를 가는데 이문게 요요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얘는 의사 갈 거고 의사 될 거고 얘는 판사 될 거고 다 제 친구들이잖아요. 전 제 인력을 위해서 왔습니다. 전 사업할 건데요. 이렇게 답을 주신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굳이 공부를 잘하고 부터 중요하지 않는 거죠. 자존감이 좋으니까. 공부도 저는 하나의 재능이야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모가 강요해서 할 건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강요해서 받아드는 아이도 있지만 못 받아드는 아이도 있고 그냥 부모가 헛돈 쓰는 느낌? 가장 강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예전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 강사님이 말이 어떤 게 받아왔었냐면 그분도 아마 아이가 4명인가 됐던 것 같은데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갔는데 수학시험을 되게 50점 맞고 못 봤대요. 그래서 전혀 아이에게 뭐라 하긴 커녕 격려했던 게 시험 수학 난이도가 낮아져가지고 너무 어렵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가 못 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기들 질문할 때 어떻게 키울까 전문을 할 때 그분이 딱 하나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 기준이 뭐였냐면 어머니 아이가 6학년 때 엄마 나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놓은 아이가 있고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어쩔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후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 정말 잘 키우신 거고 엄마 나 영어해? 나 수학해? 이 학원 가? 이렇게 엄마한테 지시받아서 한 애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잘못 키우고 계신 거라고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을 하냐 못하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 자녀분은 뭘 하고 싶다는 건 나온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나오긴 하는데 나오긴 하는데 야이도 경험상기 때문에 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그냥 해봐 해보고 이게 또 아니면 거기서 시행착오 너가 뭔가 발견할 수 있고 이게 너에게 너가 관심가서 이게 네 길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다른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정하면 꼭 그 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픈마인드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고 이런 것들 그렇게 저는 제안만 할 뿐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서 네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저희가 시골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시골 학교는 아직은 그렇게 막 큰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적기 교육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뭐 선행이고 전혀 거의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못 봤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점수가 왜 안 나왔어? 뭐 어떤 거 같아? 그냥 아이랑 대화하러 끝내지 왜 못 봤어? 야 이거 점수야? 잘 봐야지 이런 말 일자로 하지 않아요 너는 어땠는데? 괜찮아? 아니요 다음 점에서 잘 볼 거예요 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문제점을 찾았어?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너의 문제점 뭐였던 것 같아? 쏙 이런 것들 좀 하고 그런 것만 하지 그러니까 또 애가 어떤 애쓰술을 청했을 때 그럼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할 뿐이지 야 이게 점수가 뭐예요? 점수 가지고 애한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책에 진짜 재밌었던 게 그 학습지 얘기였는데 학습지 처음에 하나만 시키려다가 그렇죠 점점 늘어난다고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저희 아이는 학습지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유치원들 학습지 하나도 안 했는데 굳이 학습지가 필요 없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저희가 필란드가 되게 교육 만족도가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거기 봤을 때 거기는 8세까지 읽기 금지가 돼 있더라고요 읽기 금지가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고 봤을 때 저는 과연 한글을 떼고 학교를 입학하는 게 맞는 건지 학교가 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후자를 선택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배우게 돼 있다며 교육 과정에는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떼길 바랬기 때문에 굳이 학습지로 한글을 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학습조차 달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은 유치원 때부터 학습에 노출시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뛰어놀기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 했고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했고 주변에는 학습지원 징도 정말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동생들도 그렇게 하니까 보통 몇 개 물어보면 하나 한 집이 없더라고요 세 개 네 개 막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이건 학습지 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부족하면 부족하니까 어머니 얘는 이게 이게 안 돼요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못 따라가요 그럼 이건 부모님의 불안감을 도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는 불안하니까 이왕 더 밀어주는 게 더 밀어주자 하고 고충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하나 시켜 너무 잘하네요 어머니 얘는 재능이 있다고 그럼 재능 보일 때 키워줘야 된다고 그럼 어떤 부모가 아 됐어 이거 하나만 할게요 할 부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시킬 수밖에 없고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학습지는 절대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예 그쪽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럼 진짜 자녀분이 초등학교 1학년 가서 한글을 뗀 건가요 그 전부터 조금 이제 유치원에서도 막 배우고 하니까 근데 한글 가서 초등학교 받아쓰기 봐도 틀리고 막 그랬었죠 학교에서도 하고 따로 한글을 떼어서 들여보내지는 않았어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 떼서 와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애들이 다 이미 한글 떼어온 걸 전제로 교육을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도시는 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담임 선생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시그럽게 했었는지 몰라도 그건 조금 좀 여유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적기 교육으로 해 주신 분도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방학 숙제를 하는데 아이가 방학 숙제를 스스로 했었어요 스스로 온 게 저는 노터치 했거든요 이건 너의 숙제야 엄마가 하는 숙제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멈췄다가 툭쿵쿵 얘가 못 한다냐고 나가봤더니 줄넘기 열 번 치고 체크하고 줄넘기 열 번 치고 몰아치기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이 어떻게든 네 숙제니까 라고 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낸 거죠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이렇게 1학년 숙제인데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상점을 준 거예요 방학 숙제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가 스스로 한 걸 높이 평가해 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 너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거 같다고 물론 엄마들이 대신 숙제들이 훨씬 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숙제는 너가 온전히 한 걸 아시고 너한테 그걸 칭찬해 주신 거니까 선생님 너무 대단하다고 너도 정말 숙제 잘했다고 너도 칭찬해 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이제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하는 법을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꾸 시골학교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작가님이 시골의 털을 잡으셔서 애가 시골학교 가게 된 건지 아니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시골학교 가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저는 삶의 터전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느리할 수도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들었던 게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다 들었었어요 아이가? 네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갔다가도 어? 저거 뭐지? 하면 저거 왜 빠져 있는 거야 아 네네 그러면 학교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얘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더구나 공부 위주로 키우니까 그래서 아이가 좀 자연과 좀 이렇게 켰으면 좋겠고 자연과 더불어 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에 마음껏 뛰어놀면서 초등학교 시절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저의 바램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 입학을 놔두고 되게 고민 많이 했다 했잖아요 저희 제자들한테도 너 초등학교 때 어땠어? 너의 추억은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들을 물어봤을 때 심지어 저희 제자들조차도 초등학교 때는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더 심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놀이터가 놀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가 시골 학교를 선택했었고 집 근처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자연과 키우는 학교가 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일일이 픽업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경험하지 않고 몰랐던 게 학교를 집 앞에서 다니는 게 되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보내고 보니까 이것도 나름 가치 있는 시간에서 생각이 들었던 게 갈 때 20분 올 때 20분이 사계절과 함께 갔던 것 같아요 늘 황금볼판 봐봐 이렇게 추수할 때 황금볼판을 보게 되고 단풍도 보게 되고 봄에 모내기 하는 것도 같이 보면서 등하교를 하게 됐었고 또 그렇게 20분 동안 아이랑 마주 보게 되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6년간을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분교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네 분교는 아닌데 원래 좀 작은 학교였는데 되게 이제 이걸로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아 도시에서 오는 이제 네 도시도 많이 넘어온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작가님 이제 확고한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이제 작가님처럼 아이를 뭔가 소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부모의 교육 가치관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난 내 아이를 갖다 서울대를 보내겠다 거기에 많은 게 맞는데 문제 문제는 서울대를 보내겠다고 목적을 설정할 때 그게 심정이 엄마의 목표인지 그건 정말 직고발랜 엄마의 그런 바램 때문에 엄마의 목표 때문에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아이가 공부 재능이 있는지 저희가 초등학교 저 학년만 봐도 보이거든요 이제 좀 봤을 때 공부 그릇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부 그릇이 말했던 게 공부 그릇이 타고 날 때 큰 아이들이 있고 대기만심으로 늦게 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 간에 우리가 공부 그릇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굳이 얘가 학과 공부 그릇을 키워주다 보면 학과 공부는 클 때는 보통일지 몰라도 나중에 본인이 어떤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찾았을 때는 또 엄청 클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준다고 하는 건데 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 같고요 저는 아까도 PD님이 아이를 키우다는 단어보다 그냥 아이랑 같이 성장하고 있다 엄마도 성장하고 있고 아이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보다 어떤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바라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아이가 20살에 무슨 대학 가는 것보다 40살에 저처럼 경제주자인으로 사는 걸 바라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렇게 크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부모님들도 우선 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부모만의 그런 교육 방향성,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세우는 걸로만 끝나면 우리가 무슨 결심하고 다짐하면 처음에는 완전 화이팅 하죠 근데 이게 지속도 쉽지 않고 특히 자녀 문제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흔들어 대잖아요 그리고 모든 집에 있는데 저희 집에 없는 게 친화가 아예 없거든요 저희는 늘 비교는 불행의 시작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도 안타까운 게 실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실수를 안 하는 게 뭐냐면 반대로 아이가 저를 비교하면 엄마 다른 집 엄마랑 이러는데 엄마 왜 이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나를 비교하면 싫을 것 같기 때문에 아이한테 누구 비교를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저희 집은 아예 엄친아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막 흔들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공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듯이 부모님도 그 부모 내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같은 교육 방향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같이 스터디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면서 그 내공을 다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이제 엄마는 처음이고 다 엄마 초보잖아요 이 교육 가치관을 세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작가님 어떻게 그 가치관을 세우셨어요? 되게 많이 교육이 제 삶의 키워드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교육 쪽에 있었으니까 그런 병폐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솔직히 보면 학원 안 다녀 다니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학원 전기세 내주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든지 차라리 운동에서 체력을 기르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책을 만났을 때 이 부분 저랑 교육 가치관이 비슷하다 싶으면 그분을 만나러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제 가치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분들 책, 저작, 강연 이런 걸 따라 다니시면서 듣고 나한테 맞는 교육 철학을 가져오고 그리고 아이와 소통을 통해서 최선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걸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를 들면 제가 한 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목만 보고 들었었어요 그분 되게 유명하시긴 했는데 저는 공감이 안 됐던 게 그분이 항상 초등학교는 성적이 행복을 좌우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의 내내 너무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강의 듣는 게 힘들었었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애들과 많이 소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끝나고 물어봤었어요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계속 답답하면 해고 쏘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딱 하나의 질문에서 해결이 됐었어요 혹시 작가님 혹시 강사님 어떠세요? 자녀가 어떻게 돼서 자녀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론상으로 얼마나 좋은 말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만큼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나 어떤 실제로 만난 미팅을 통해서나 어떤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지만 배웠지만 그걸 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보고 또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또 경험에서 터득한 것 지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립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은 자녀가 없는데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초등학교 수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수생이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관련 종사자군요 네 하는데 또 자녀교육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정말 다르죠 작가님 소신교육을 키우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소신교육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집에 TV가 없으면 특히 처음에는 놀림을 많이 받아요 아이가? 아니요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저희도 남편도 직장에서도 야 너 어제 그 축구 봤냐? 아 맞아 너희 집 TV 없지? 이렇게 직장에서도 야 어제 야구 진짜 구애말 투어 너무 멋지지 아 맞아 너희 집 TV 없지?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또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TV 뚫어져 보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놀리려고 불쌍한 녀석 집에 TV가 없으니까 여기 온 정신을 보잖아요 빠져서 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놀림을 하는데 그 외에 저희는 되게 만족하는데 근데 딱 10년이 지나니까 역전이 되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이제 TV를 없애고 싶어라 해요 아이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때는 자녀가 반대하고 배우자가 반대해서 어렵다 고민이다 라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TV 없는 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럼 작가님 처음에 TV 놓지 말자 했을 때 남편분이나 그때 아이는 너무 어렸을 것 같고 아이는 없었죠 저희 결혼할 때도 TV를 안 샀습니다 남편분의 반대는 없었어요? 좀 정면에 동의를 못 했었는데 제가 설득한 무기가 하나 있었죠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를 한 번 보면 거의 훅 빠져 살아요 근데 제가 또 요리도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내가 드라마를 TV가 있으면 드라마에 빠질 거고 그럼 우리 집이 꼴이 말이 아닐 거다 당신은 내가 만들면 요리를 못 먹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한 1년 살아보고 한 번 살아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남편도 그게 잘했다고 동의했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실에 TV가 없고 대신 거기 뭐가 있나요? 이렇게 대형 거기 가족 테이블이 있잖아 아 저형이 이제 큰 테이블이 네 거기서 이렇게 책들 보더니 각자 일을 하던 가족 테이블이 있어요 가족 테이블이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다 네 네 뭔가요 그러면 저도 저는 제가 우선 회복탈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컸어도 이렇게 잘 살아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회복탈력성 책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어봤는데 그 김주환 작가님이 책을 보면 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컸어도 그 아이를 믿어주는 어른이 누군가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게 부모는 좋겠지만 부모가 아니더라도 뭐 선생님이 됐던 할아버지 됐던 삼촌이 됐던 이모가 됐던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그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것 때문에 다 될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그 말을 100% 부인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러면 그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됐던 게 선생님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그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물론 그렇게만 한데 회복탈력성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 연구 결과인 거니까 여하튼 부모가 그 위치를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원하는 거는 아이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절대적 지지를 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고통점으로 보였던 거 같아요 일단 절대 지지자가 한 명 있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뭐 절대로 지지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회복성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저는 개인 이건 제 의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양한 경험인 거 같아요 다양한 경험 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게 컸지만 그때 배웠던 것들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20대 때 되게 실패를 막 경험할 때도 그때 그걸 견뎌낼 때 제가 스스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니체가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네 그런 것처럼 그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절대적 지지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한 거지만 저는 되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컸던 거는 그 다양한 경험들 그 뭐냐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니까 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저를 오늘날 있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한테 있는 회복 저희는 아이한테 정말 물려주신 게 있다 그러면 회복탄력성을 길러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다 가장 인기가 큰 거 같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방법 매뉴얼을 또 우리 부모님도 매뉴얼 좋아하잖아요 네 매뉴얼들에 있으면 회복탄력성 없는 친구가 왜 있겠어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렇죠 아 저는 부모로서 제가 책에서 터득한 거 아 절대적 지지를 통해 아이 자아 존중감 높여주자 이건 제가 실천하고 싶은 숙제였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자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실천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가님이 그 책에서 쓴 단어 중에서 네 정말 너무 좋다는 단어 느낀 게 보통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작가님이 경제독립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네 네 네 제가 봐서 의미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독립 네 네 이건 제가 또 처음 본 단어거든요 이 교육독립은 무엇이고 경제독립은 무엇인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립이라는 거는 왠지 주체성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네 우리가 뭐 식미되다가 해방되다가 독립한다고 독립기념을 한 것처럼 어떤 주체성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누구한테 흔들리지 않고 내 소신껏 하는 거 이게 결국 경제독립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부터도 내 소신껏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낭비를 안 하게 되고 그걸 이렇게 씨앗이 돼서 어떤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경하는 경제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갑인지 내가 갑인지 내가 갑으로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갑으로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갑으로서 교육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 독립 경제 독립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처럼 계속 연결이 되는데 교육 독립을 위해서는 주변을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까 부모의 철학관 교육 철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단단히 만드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 경제 독립 같은 경우는 경제에서 우선 깨우셔야 경제 문맹에서 벗어나야겠죠 경제 문맹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제 독립 교육 독립의 기본 모토는 공부하는 부모만이 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 모토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경제 공부해서 돈을 써도 내가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살겠다 이런 그런 방향성 다짐과 방향성 제가 영상에도 올려놓긴 했지만 그 경제주차원이 되는 6단계가 있었거든요 그처럼 저처럼 재택 종자도 모으고 재테크해서 경제 자유를 이루는 거 그게 결국은 경제 독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교육과 연결되냐면 저희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 가정마다 사교육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교육도 교육 독립 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 독립이 되면 당연히 경제 독립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비용이 줄어드니까 작가님이 이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아 나 이거 엄마 배우고 싶어 네 네 네 해보고 싶어 했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러면은 뭐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평균적인 뭐 작가님의 그 가정에서 사교육비의 비용 얼마나 드세요 그냥 10만원이 안 될 때도 있고 10만원 넘을 때도 될 거 같은데 왜냐면 영수학원은 기본 다니지 않았으니까 입시교육을 안 하니까 학원 자체가 다니지 않았고 저희 아이가 유일하게 홀에 다니는 학원이 뭐 있냐면 피아노 학원 아 피아노 학원 피아노 전공자도 아니고 취미로 배우는 건데 근데 애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에 의해서 절적을 밀어주되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건 없었던 거 같아요 애가 하고 싶다니까 피아노를 되게 6년 동안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전공자도 아니고 남자이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 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원 다니려고 피아노 다 빼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냥 안 다니니까 피아노도 본인이 원하니까 그니까 다녔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제가 요리하고 있는데 아이가 타이타닉 이라든지 막 영화 주제음악 이라든지 모차르트 곡들을 집에서 연주하더라고요 아 이런 걸 집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학년 때는 되게 축구를 열심히 해서 축구 선수로 꾸몄는데 농구도 농구를 한 번 안 한다는 걸 제가 체험해보고 싶어 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본인이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농구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고 지금은 피아노도 졸업했고 유일하게 지금 다니고 있는 게 농구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지 농구 같은 것들을 특히 피아노를 6년 동안 하셨잖아요 6년 동안 애가 잘 배우다가 엄마 나 피아노 안 할래 이랬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저는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6학년까지 본인이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쉬게 되면서 올 가을에 좀 정리가 된 거죠 정리는 두 세대밖에 안 됐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원래 아이가 하려고 했던 거 겨울수와 비슷해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녀들의 경제 교육 지금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어쨌거나 뭐 우리 아들 다 우리 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네 네 그걸 맥락에서 뭐 특별히 시키시고 계시는 뭐 경제 교육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튼 뭘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시키는 건 아니고 네 항상 환경 노출 환경 노출 많이 해주는 게 되게 저희 책에도 많이 에피소드가 있지만 네 저희 아이는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돈을 벌고 하고 유치원을 다녔죠 네 왜냐면 아이 앞으로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배당금 올 때 제 거 아이가 또 막 왔었는데 제가 그때는 아이한테 설명을 못 하니까 언젠가 이걸 아이랑 이야기 나눌 날이 있겠지 라고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아이한테 조금 야 너한테 편지 왔어 뭐요? 그랬더니 너한테 배당금 들어오는데 우편물을 줬거든요 네 삼성전자 배당금 들어오니까 본인이 아 이게 바로 내가 일하지 않아 자본소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접할 수 있는 배당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막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거 네 그런 이야기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공모주 혹시 네 네 공모주 하는데 하고 제가 막 신나서 브리핑하면 들은 게 있잖아요 빨리 가기 빨리 하면 제가 아 오늘도 상장하는 날이군요 공모주 그러니까 아이는 공모주 단어가 되게 익숙한 거예요 엄마가 오늘 공모주로 뭐 500만 원 벌었대요 천만 원 벌었대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 엄마 천만 원 벌었대요 막 쏠게요 쏘고 하니까 그런 문화가 좀 익숙하게 공모주 단어가 낯설지 않은 그 다음에 뭐 돈의 속성이라든지 관련된 경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보는 거 자체가 아이한테 낯설지 않은 음 그래서 아이는 아마 지금은 좀 잊어버렸던데 그때는 그때 붐에 막 부르실 때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기 희망 거기 장래 희망을 쓰잖아요 네 장래 희망을 쓸 때 장래 희망을 쓸 때 장래 희망을 쓸 때 아이가 보통 보면 뭐 축구선수 쓰다가 4학년 때 뭐라 썼냐면 자본가로 쓴 거예요 네 네 장래희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다 자본가로 써서 예를 들면 표고문제 그렇게 살길 바라니까 한번 써서 낸 적도 있는데 나중에 까먹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낸 적도 있고 이런 노출 저희 아이는 조금은 약간 경제관념이 그러니까 보통 엄마 아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빠를 닮았는데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연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가 경제적 자유의 단어가 되게 익숙하죠 왜냐면 아이가 제가 아이를 픽업할 때마다 아이한테도 엄마가 경제적 자유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원하는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거야 네가 가고 싶은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거야 네가 가고 싶은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거야 하고 경제적 자유인에 대해서 늘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 암암리에 흘리듯이 엄마는 너가 20살부터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40살에 경제적 자유에 살면 좋겠어 라는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관심을 갖게끔 노출을 시켜줬던 거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한번은 저희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산을 가볍게 산책을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특해 가지고 막 칭찬했던 애가 선물 없어요 하길래 뭘 올라왔는데 알잖아요 걔 통닭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꾀가 생겨 가지고 알았어 통닭 반말이 이런 거에요 반말이 알지 거기 한 마리 안 파는 거 그럼 내일 또 와야 한 마리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고 애가 걸어간 애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도 종잣돈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엄마처럼 이렇게 경제전이 될 건데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데 엄마가 좀 반전을 대주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펑 터져 가지고 종잣돈이란 네가 일해서 월급 받은 걸로 모으는 게 그거야 그랬더니 저도 그럴 건데 엄마가 절반 대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을 해서 웃고 넘어갔는데 여튼 그런 환경 노출이 아이한테 좀 낯설지 않게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성인들을 제가 상담하고 하다 보면 어떤 충격을 보고 그때서부터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낯설지 않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거는 아침에 아이랑 등교할 때 아까처럼 그런 마주보기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또 중요한 뉴스 경제 뉴스를 듣는 게 있어요 8시 30분부터 하는 거 또 그걸 같이 듣다 보니까 아이가 가끔 챙겨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엄마 그거 방송 들을 시간이야 하고 경제 뉴스를 켜거든요 경제 뉴스를 같이 듣게 되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랑 크고 나니까 어떤 걸 이야기 하냐면 아이가 제가 탄산음료를 안 먹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고황이 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제가 먹긴 먹는데 저희 집에 안 사는 물건들이 있어요 집에 없는 거 라면 그 다음에 과자 탄산음료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안 사는데 그러면 아예 안 먹고 사냐 그럴 수 없죠 제일 맛있는 것들인데 저희 라면은 캠핑 갈 때만 먹는 거에요 주말에 라면은 밖에서 먹으면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집에 안 사는 건 라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끼니 떼고 너무 쉬운 거죠 건강한 습관을 가지려고 라면을 안 사는 거고 아이한테도 탄산을 갔다가 어릴 때는 일부러 안 먹겠지만 이제 이 아이가 뭐 본인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아이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너가 탄산음료를 코카콜라를 안 먹은 만큼 엄마가 그 돈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사줄게 너는 코카콜라 너가 선택을 해 누구는 코카콜라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코카콜라를 소비할 돈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경제 시장에 더 가까워질까 소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도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를 선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그러면 엄마가 그래서 아이 코카콜라 주식을 주거든요 코카콜라 주식을 사주게 되고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좋은데 동기부도 돼야 되잖아요 배당 나온 것도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책에도 소개했지만 저희 아이 어렸을 때 터니메카드가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합당하면 돈, 악생 가면 무조건 다 쓸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불안을 느꼈던 게 그걸 사기에서 줄 서였나 말이에요 부모가 한 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 번 전쟁인 거예요 그쵸 오 이런 정말 대단한 마케팅을 봤나 난 이것들을 끼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도 좀 갖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성당 갔을 때 유아실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아이가 엄마가 이거 시리즈 다 사줄 수 있거든 근데 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릴 수는 없으니까 너가 선택하면 엄마가 너가 선택한 걸 따라줄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이 돈으로 이거 시리즈를 다 살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 우리는 지금처럼 캠핑이나 여행을 다닐 건지 뭐가 더 좋은지 너가 선택해 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아이는 이미 캠핑이나 여행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걸 안 사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제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녀들 경제 교육이 요즘 사실 붐이잖아요 워낙 재테크 반응이 붐이 됐고 제가 이제 어떤 만났던 분들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너무 뭐 아이에게 뭐 장난감 대신 장난감 회사 주식 사주고 뭐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그 때 또 즐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좀 경계하시긴 하더라고요 좀 이런 아이들에게 좀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 시킬 때 좀 주의해야 될 거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구하고 싶은 게 그런 거기도 그런 것도 좀 생각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가 돈은 나 혼자 잘 먹게 잘 살기 위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눔 기부 이런 것도 내가 뭐 벌면 단 일부분이라도 누구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내가 잘 삶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도 더 어떤 선한 영역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항상 돈도 제가 항상 저희 아이한테 뭐 할 때 도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휴대폰도 정말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너를 IT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반면에 휴대폰 맨날 게임하고 그냥 불편한 것만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우리한테 주어진 걸 어떤 도구로 쓰냐 달라지는 거 같아 라고 한 것처럼 하면서 돈 이야기도 하거든요 돈도 네가 어떤 용도를 쓰냐에 따라서 이것과 도박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걸 또 뭔가를 돕고 하든지 너를 갖다 좀 더 멋진 사람 만드는 데 쓴다 그러면 훨씬 더 가치로운 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돈의 가치도 같이 저는 느끼게 해 주는 거 같아요 돈의 가치도 근데 저희 아이는 또 쟤를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이가 이러는 거 엄마 난 중학교 알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르바이트 되게 강추해요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왜 근데 아르바이트 얼마나 벌어요 엄마가 필요한데 그냥 오른만 좀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의 기념이 약간 없거든요 근데 너 그때 그 돈이 왜 필요해 저는 혹시 얘가 저한테 말 못하고 뭐 사달라고 싶은 게 있었는지 알고 물어봤더니 아 6만 원 정도 벌면 생고기를 사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초대하려고요 제가 그때 아이 깜짝 놀랐거든요 얘는 약간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배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중학생들 보면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돈을 필요로 하지 내가 생고기는 비싼 건데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전날 생고기 사다가 부모님하고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게 되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모으면 할머니라도 모셔가지고 같이 또 파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작가님 그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생고는 중요하지만 네 네 이걸 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네 네 네 아이를 그렇게 교육을 남다르게 시킬 때 네 흔들리지 않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랑 같은 예를 들면 경찰 그 예를 들면 좋겠다 경찰과 절도범들은 친할 수가 친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리에서 활동하냐 중요한 거 같아요 박경철 씨 박경철 씨 박경철 씨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요 SNF를 이야기하면서 절도범들도 단톡방을 만들면 자기들끼리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아 씨 나 빵 하나 훔쳤는데 1년 나왔다고 나라가 너무 심했네 같이 막 나라 욕해주고 막 이렇게 으쌰하쌰한다는 거죠 정말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하나를 훔치든 뭐든 잘못된 건 맞는 건데 그것처럼 내가 같은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과 같이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고 예를 들면 자기는 이렇게 자연교육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교육을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막 그 서울대 보내겠다고 로드맵 짜신 분들과 소통하면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겠잖아요 아 네 그래서 나랑 같은 가치관에 비슷한 분이 있는 분들과 함께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뭐 이렇게 하고 돼서 그냥 단절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육 관련 책 나오면 좋은 책 있으면 보게 되고 또 좋은 강의 있으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교육 멘토 주민 산놈 중에 한 분이 박혜란 선생님의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그 책 제목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분이 또 교육수를 낸다고 저는 또 다행히 읽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내공 다지기를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소신이 흔들리지 않게끔 가는 거 같아요 이게 꼭 뭐 정말 나와 똑같은 부모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책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딱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나를 다듬어 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다듬어지고 아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네 이것도 4를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난 1, 2, 3 밖에 못 봤는데 4번도 붙이면 좋겠네 그리고 이렇게 나 역시도 부모로서의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걸 더 단단히 지킬 수 있는 거 같아요 자녀교육 전문가로서 아이를 키울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그냥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거 아이한테는 부모가 항상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 아까 그 회복 탈의성에 그 지지자가 부모가 되준다는 게 가장 좋을 거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 말 하면 되게 수고하는 부분들이 내가 처음 부모가 됐을 때 내가 처음 엄마가 됐을 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에 대한 포용력이 되게 넓어질 거 같아요 그분도 그 말씀하거든요 나도 알지 근데 애 성적표를 보면 열받아 하시는데 아까 전작까지만 그 마음이 지금도 그 마음을 지금 유효할수록 지키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아이 태어났을 때 뭐 해요 얘가 공부 잘할까 못할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좋은데 각각 생각 안 하잖아요 그저 건강하게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멀쩡하게 나오고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도 아이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바라봐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아이를 믿는다라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건가요 잘 살 거라는 믿음이죠 잘 살 거라는 믿음 잘 클 거라는 믿음 얘가 뭐 성적을 받아보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아이는 잘 살 거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믿음 보다도요 그러니까 잘 뭐랄까 그렇게 잘 살 거 보다도 그냥 잘 클 거라는 믿음 내가 나를 예를 들면 우리도 성장하기 노력하잖아요 내가 잘못 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면서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 삶을 잘 살아갈 거라는 거 그런 믿음 자기 삶을 잘 살아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부모가 이렇게 양육을 하면 훨씬 더 좀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 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구독자 분들한테는 교육량을 떠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란 말을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싶어요 요즘 제가 인스타를 안 하다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는 컨셉이 그거거든요 네 저희가 되게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잘 자라기라도 근데 늘 큰 행복 엄청난 꿈꾸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감사함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 같아요 근데 그 행복은 절대 강도 아무리 센 게 와도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엄청 좋은 차를 탄다 해도 그게 뭐 한 달 두 달 1년 가지 않아요 며칠 가면 끝이거든요 좋은 옷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그런 강도 센 행복보다 그냥 빈도로서 자주 느끼면 그 행복지수는 더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게 바로 교육과 연결되는 게 아이와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다 보면 육아가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부 그릇과 회우 틀렸성의 저자 김은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반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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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